일단 피 한 번 채우고 바로 가자 쟤 한글이 보지다 40초 궁때라도 있나 확인해봐라 어 총을 떨어뜨린다 어 저기 있다 220 220이요 그럼 올라가자 빨리 가자 30초 나왔어 가자 아 쟤들 우리 그냥 버리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아 그래? 쟤들 뛰어가야 되니까 가자고 얼른 2분에 안 가게 로코! 로코! 제발! 아 컸습니다 타타타타타 바로 왔어 아 아 아 진짜 못쓴다는거 아 차에 차를 못 맞춰 피그 자기장 저기장 알아라 어 뭐야 30발 떨궜습니다 멈췄어 멈췄어 잠깐만 야 붕대 없지 구상 먹어요 차 뒤에 30발 떨궈놨어요 없는데 순천이는 야 5탄 남는 사람 10발 밖에 없어 5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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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5탄 140발 버린다 AL 소외용기 나 이제 구상국에 5탄 나눔좀 해주세요 5탄 여기 먹어 먹어 13명 5탄 못먹었는데 못먹어 우리 여기서 돌아갈거야 지금 달리자 빨핑쪽으로 갔다가 내려갈거야 5탄 30발만 더 주시면 안돼요 나 5탄 150발 버렸는데 제가 좀 이따 드릴게요 빨리가 그냥 아 저 산 능선에서 겁나 싸운다 야 5탄 내가 70발 줬잖아 쟤가 안 먹었습니다 저 50발만 먹었는데 야이씨 아이없었어? 아니요 저 얼마 없어서 50발만 먹었는데 50발만 떨어졌길래 50발만 먹었는데 나 140발 떨쳤어 나는 아니 그래 내 소중한 오타는 그렇게 버릴거야 아니 내가 먹었어 나머지 나 지금 아이템 구급 2개 수리탄 5개 7탄 80개 끝 저 앞에 산 보이지 산으로 갈거야 총소리 나니까 우측방향 해갖고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타자 그리고 W방향 보면서 W방향 보면서 안쪽으로 타자 너무 능선 붙지마 순천아 1 들어가서 멈추고 1 들어가서 멈춰 그냥 W는 클리어예요 W 봐야돼 우리 총알 줄게 여기 40발 어디가냐 여기 40발 어디가냐 저도 줄게요 나도 한 30발 여기여기여기여기 어디가 순천이디 몇발 있간디 지금 저 150발 야이씨 존나 많잖아 여기여기여기 30발 더 저 이제 한탄장 더 있습니 아니 100발이나 있으면서 50발 가져가 아 구석 뭐가야되나 저 파피까지 가서 여기 바이 큰거 먹자 열 센터로 올라가요? 일단 여기 모독이 여기서 보고 높은데서 좀 봐야지 온다 마을 쪽 봐봐 이 방향 온다 이 방향 창고 뒤에 배고 배고 방향 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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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이야 한 놈 라인 타고 오고 있어 아 저거 어 그리고 내가 S 방향 볼게 S 방향 분명 있을건데 저거만 봐줘 계속 네 근데 지금 숨어서 안보여요 우혜진 네가 S 보고있네 그럼 내가 SE 볼게 SE 있다 SE 하나 지도 우리야 SE에 하나 있다고? 왕바위 있지 왕바위 왼쪽? 왕바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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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소리 오케이 저기 뒤에다 200방향 200방향 아 200방향 능선 응 배꼼배꼼한다 약 있는 사람 없지 약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어 SR 소용기 SR 소용기 있는데 필요한 사람이냐 어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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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35방향 어어 저건 싸 저건 싸 저거 숨었어요 능선 밑으로 올라올거야 이제 네 근데 또 쟤가 혼자인거 같아 쟤는 여기서 밑에쪽에 있는데 잡아야되는데 우혜진 너무 얼굴 내밀지마 우혜진 형 가면 그쪽에서 가면 볼 수 있을거 같아요 순천아 너는 요거 요쪽 봐 85 올라오는 애들 이놈 내가 S 방향 S 방향 S 방향 왼쪽 산 꼭대기 왼쪽 아 다 위쪽에서 싸우나보다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일부러 우린 돌아왔잖아 쪼고 너무 돈다 어 이쪽에 뭐 없는거 같아요 어 어 방금 그놈아 쩰로 빠져갖고 죽은거 같아 온다 한 놈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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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기다려 아직 기다려 안보여 아직 기다려 셋 셋 셋 셋 싸울 준비해 저쪽 봐야돼 200방향 올라가야되겠네 200방향 195방향 저기 응 나무 뒤에 하나랑 위쪽에 하나 활소리 아 쪼꼬구나 어 넌 난 안보이는데 밑에서 어 밑에서 안보여 올라와야돼 올라와야돼 순천아 니가 내 자리를 찾아봐 저희들 원센터에요 어디 나왔다 한 놈 나왔다 한 놈 나왔다 한 놈 나왔다 응 알아 알아 쏴 쏴 쏴 쏴 우연아 쏴줘 아래에 쏴줘 수화 기절 하나 기절 하나 기절 둘 기절 마무리해야돼 쪼꼬 나 살려줘 사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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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살릴게요 아냐아냐 한명은 보고있어 한명만 한명만 하나 둘 기절 우연이야 우연히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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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왼쪽 하나 하나 actual 나이스! 아, 동윤이 형 살리는데 아무것도 못했어. 야, 내가 중요하냐? 키드 중요하냐?